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. 강예비후보는 정권을 재탈환해 다시 대구의 시대를 열겠다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구 취수원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. 자유한국당 장원용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는 현 대구 시청자리에 K컬처 프라자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장예비후보는 K-POP과 K-뷰티 등 한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도심 공동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의당 조명래 대구 북굴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심상정 대표를 만나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조 예비후보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입급 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